드디어 식물을 식재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부터 해외에서 인기가 좋은 도입종들이 함께 봄을 맞이합니다. 흑두루미 천남성의 새싹이 몰라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비스러운 꽃과 함께 멋지게 펼쳐질 잎이 기다려집니다. 진다이 개미치는 이름에 개미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꽃을 보신 분들은 정원 한편에 꼭 식재하는 야생화입니다. 무늬 산미나리 바리에 가툼은 잎의 무늬가 예쁜 야생화입니다. 나무 아래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배암 찾으기에 새싹이 도단하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꽃을 피우는 야생화로 한국형 셀비어의 단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토종 붓꽃의 한 종류인 부채붓꽃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키우기가 쉽고 수수한 매력을 가진 붓꽃의 품종입니다. 개치는 은빛의 풍성한 잎과 한여름에 피는 노란색 꽃이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양지에서 곰치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토종 앵초의 잎이 바글바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우기가 가장 쉬운 앵초의 종류로 정원 한편을 장식하기에 좋습니다. 큰 앵초는 고산지대의 자생화는 야생화입니다. 잎이 넓고 고급스러워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의 자생화는 식물답게 방그늘에 식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화분에 식재한 자엽곰치입니다. 자엽곰치는 양지, 방근을 모두 잘 자라는 품종으로 비교적 콤팩트하게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노루귀와 새끼노루귀는 마지막 봄 작업을 마쳤습니다. 색상을 구분해서 구매하시려면 빠르게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꽃 장포의 작은 포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담하게 자라는 야생화이고 화기가 긴 편으로 화분과 정원 모두 활용하기 좋습니다. 개족돌이풀에 이어서 족돌이풀입니다. 잎의 무늬가 없어 깨끗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섬초롱꽃의 잎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초롱꽃들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넓은 정원에서는 꼭 필요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매와 헐떡이의 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와 헐떡이는 휴케라의 일종으로 보시면 편하겠고 잎도 잎이지만 꽃이 피는 기간이 길고 화려한 야생화입니다. 새로 작업한 에키놉스입니다. 보라색 꽃을 피우는 품종은 벌써 마감되었고 은색 꽃을 피우는 품종만 남아있습니다. 토종 연령초가 잎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넓은 잎 가운데 흰색의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도입종인 붉은 연령초도 있습니다. 붉은 꽃과 잎의 얼룩무늬가 특징입니다. 토종보다는 좀 더 화려한 모습입니다. 무스카리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물로 흔하지만 그만큼 인기도 좋습니다. 관상용과 식용으로 다양하게 식재되는 어수리는 이제 막 식재되어서 자리잡기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분홍 달개비는 보라색과 다르게 좀 더 진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화기가 길고 키우기가 쉽습니다. 키다리나물이라고도 불리는 나물로 더 유명한 식물입니다. 큰 키에 풍성하게 피는 꽃으로 존재감이 큽니다. 겹 에키네시아가 자리잡는 중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싹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붉은색과 흰색의 품종이 있고 뿌리 돌기까지는 일주일 정도를 예상합니다. 겹목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올해는 꽃이 피기 전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섯 가지 품종으로 꽃망울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윤판나물의 새순이 튼실합니다. 윤판나물은 둥굴레를 닮은 싱그러운 잎과 끝에 피어나는 노란색 꽃이 조화로운 야생아입니다. 낙지 다리는 일반 정원부터 수생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낙지의 다리에 있는 빨판처럼 생긴 꽃이 개성 있습니다. 유럽 붕꽃이 겨울잠에서 깨고 새싹이 도단하기 시작합니다. 토종 붕꽃을 기반으로 개량된 품종입니다. 설구와 팝콘도 싹이 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끝나자마자 튼실한 새순을 보여주네요. 자여 마스틸베가 많이 자랐습니다. 잎이 펼쳐져도 진하게 남는 잎의 색이 매력적입니다. 무늬 미나리 아재비입니다. 잎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들어간 품종이고 꽃이 오래가고 풍성하고 화사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1년 묵은 장미조팝은 마감되었고 새로 식재되어서 뿌리를 내린 장미조팝입니다. 꽃이 화려하고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는 나무입니다. 부르네라의 싹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호스타나 아스틸베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야생아입니다. 그늘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 꽃도 예쁘고 은빛의 잎도 특별합니다. 은빛의 잭프로스트에 이어서 황금색 무늬의 바리에 같아도 정말 예쁜 품종입니다. 정식 명칭은 바위 미나리 아재비이고 구름 미나리 아재비로도 불리는 바닥에 붙는 낮게 깔리는 성향을 가진 품종입니다. 피나물은 아주 진한 노란색 꽃이 화사한 야생아입니다. 이름에 나물이 들어가면 꽃으로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피나물은 포기를 이루고 진한 색감의 꽃을 피워서 정원에 많이 활용되는 식물입니다. 동이나물은 낮은 불속이나 연못가에 주로 식재되는 야생아입니다. 넓고 둥글둥글한 잎과 노란색의 꽃이 매력있습니다. 우산나물은 솜털이 많이 붙은 잎이 지면을 뚫고 나올 때 가장 눈길이 가는 야생아입니다. 잎이 펼쳐져도 시원스러운 매력이 있습니다. 꽃골이풀은 1차 개화 후에 2차 개화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한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미치강이풀은 일찍부터 도단하는 잎과 꽃으로 이른 봄에 초록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휴면에 들어가기에 잎이 널찍한 식물과 혼식해주시면 좋습니다. 관동화가 새로 식재되었습니다. 방패 모양의 잎이 점점 커지면 한장이 손바닥만하게 커지기도 합니다. 터리풀 카오멘은 자주터리풀과 비슷한 색감의 꽃을 피우고 키는 반 정도로 작게 자라는 품종입니다. 단독 식재도 좋고 풍채가 있는 식물 둘레로 심으시면 좋습니다. 난장이 붓꽃입니다. 키가 작은 토종 붓꽃의 한가지로 노랑무늬 붓꽃과 함께 인기가 좋습니다. 무늬 향등골나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은 잎이 좀 더 화사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산형과의 식물들이 전부 인기가 좋습니다. 고봉과 바디나물, 참당귀, 전호, 어수리 등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삼지구엽초 오렌지킨입니다. 다양한 삼지구엽초 품종 중에서 아직까지 만나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바디나물은 참당귀와 함께 붉은색 꽃이 매력있습니다. 정원에서는 양지에 건조지에 식재해서 키를 작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겹구광나무에 앙상하던 가지에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미리 식재해 두시면 좋습니다. 천여치마도 포트에 새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상록으로 겨울을 지낸 잎과 꽃망울이 튼튼하게 물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꽃을 볼 수 있는 백두산 분홍알미꽃입니다. 소담스러운 분홍색 꽃이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유럽알미꽃입니다. 흰색의 품종으로 이제 열판 정도 남아있습니다. 차가플록스는 봄에 피는 플록스의 품종입니다. 향기도 좋고 색감도 오묘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식물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